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다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분이 어때요? 오랜만에 팬사를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오늘 기분 좋게 아주 성공적인 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괜찮나요? 네. 멋있나요? 네, 멋있어요. 헤어 메이크업을 열심히 받고 왔습니다. 아 그래요? 오늘 또 염색하느라 3시간 정도 근데 탈색하고 염색하고 3시간 걸렸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즐거운 이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댄스 사인회를 통해서 또 만나니까 좋네. 네. 저 표현. 네. 시작! 감사합니다. 와우! 예의 지명아 아이즈로 애교를 하라고요? 해봐 진짜 알아 봐 그런 때몰 아이즈로 애교를 하라고요? 하하 아 있으면 어떻게 해 아기야 어 아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